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, 팀장님처럼요.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. 나는 미국, 언니는? 나 안 뵙냐고! 너 닮은 애는 진짜 예쁘겠다. 됐어, 왜 그래. 제가 잘 도와드렸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?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.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.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, 박박이다.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. 고마워. 나 다시 일하는 거 싫어? 나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것도 괴로운데 네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 나 못 봐. 지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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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 맞지? 안 해. 뭔 소리야? 하지만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?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